다시 시작해라. 다시 일어나라는 회야. 이 XX형들이 몇 년간은 벌 수 있는 회거든. 이 좋은 기운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.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말띠 신년 나이별로 운세 좀 알아볼 건데요. 성격이나 성향이 좀 어떨까요? 말띠분들은 뇌주장이 강해. 좀 어떤 면에서는 독단적인 면도 있고. 정도 많아. 진짜 정이 많아서 해주고. 욕붙는다잉. 눈 감을 때는 좀 감아야 되는데. 그 놈 없고 정에 약해서 정 때문에 해줬다가 욕붙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. 그래도 경자년에는 또 이렇게 말띠분들이 좀 힘든 영국이었을 거야. 뭔가 깨지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. 사업을 하시던 분으로 후루룩 말아먹은 분도 계실 거고. 좀 많이 힘드신 분이 있는데. 그래도 신중년이 넘어오면서 많이 풀리실 거야. 기대해도 괜찮으실 거야. 말띠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. 근데 이 말띠분들이 신중년에는 삐 볼 일이 있어. 삐을 본다고. 어떻게 보면 이런 난리. 내가 준비하고 있던 게 있잖아. 논문이라든지. 내가 이 회사에 뭔가를 이어서 내 이름이 두드러진다든지.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좋으실 거야. 그리고 32의 경호생분들은 합격문이 열렸어. 공무원 시험이라든지. 어? 취직 시험이라든지. 또 어떻게 내 논문이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합격이 된다든지. 이런 시험 문이 열렸다고. 그렇기 때문에 32살 먹은 경호생분들. 어떻게 보면은 올해가 미루어 놓으신 사람들 있잖아. 시험 보려고. 시험 보셔. 근데 공부 안 하고 시험 봤다고 부른다는 소리는 아니다. 준비를 철저히 하신 분들. 운만 따라주면은 합격문이 열리니까. 한번 시험에 도전을 한번 해보셔. 그리고 44살의 모호생분들. 모호생분들은 운은 나쁘지가 않아. 근데 뭔지 모르게 풀리지가 않는단 말이야. 이 모호생분들이. 들똥 말똥 하면서 안 되는 거 있지. 그 사람 죽이는 거거든. 그거는 미치는 거야.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그런 거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어. 내가 봤을 때는 모호생분들은 모살집 찾아가야 돼. 그래야만이 내가 대똥 말똥 하던 것도 되게 할 수가 있어. 근데 모호생분들. 가운 모살집 찾아가. 응? 가가가 좀 물어보셔. 어? 왜 내가 어디에서 연길고리가 안 됩니까?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모호생분들한테는 좀 좋으실 거야. 그리고 46살 병호생분들. 이제 다시 시작해라. 다시 일어나라는 해야. 어? 어떻게 보면 이 운기가 신축령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모호생들이 몇 년간은 벌 수 있는 해거든. 돌아가는 기운이 좋아. 그래서 사업이 되었든, 금전이 되었든, 사람이 되었든. 나한테 좋은 기운으로 다 들어서기 때문에 이 좋은 기운을 촬영하셨으면 좋겠어. 근데 다만 인간의 구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. 내가 잘 되면 옆에서 막 쑤시는 게 있잖아. 막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때가 있잖아. 그리고 또 내가 잘 되다가 보면은 사람이 좀 거만이 나오거든. 그 거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입설 구설이 오르다 보면은 가는 길이 탁 하고 설 수도 있어. 그러니 사람들의 입설 구설 이것만 조심하며 병호생분들은 정말 몇 년을 이렇게 순탄하게 갈 수 있는 해다. 그리고 68의 갑옷생분들 내 입안에 혀처럼 구는 사람 되게 조심해야 돼. 내 옆에서 내한테 막 단말하고 어 막 그러는 사람들이 좋지. 내한테 맨날 구박하고 쓴말하고 어 이런 사람들 좋겠어?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 입안에 혀처럼 구는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쳐. 어? 그러니 68의 갑옷생분들 어쨌거나 내한테 쓴소리하는 사람 있지? 쓴소리하는 사람이 나한테는 득이 되는 사람이야. 그러니 사람 구별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. 그래야 내가 60년을 돼서 어 뭐가 잃는 수가 없을 거야. 요것만 조심하시면은 다 말띠 분들은 정말로 전체적인 운세가 잘 돌아가는 어? 형국인이 좋으실 거야.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선생님 또 찾아오실 수도 있잖아요. 누구신지 다시 한번 피알. 나도 피알을 해라. 피알을 못하겠네. 그래도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봐 드릴 테니까. 방도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. 찾아오세요. 금성암입니다. 금성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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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